아 좀 그래... 69대면 그냥 하나 먹을까요? 저는? 바탕? 아닌가? 얘들 드셔도 될거에요 아냐 안 먹을래요 5분까지 해보고 괜히 리드님 먹으면 도시잖아 다 드실입시그만 근데 제가 지금 스폰이에서만 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 코백이 안보이거든요? 어 그래요? 저 지금 잠만 보잡고 있는데 어! 어! 바꾼다! 누군가가? 누구누구누구? 양띠님! 양띠님 양띠님 몰래해볼거야 몰래해볼거야 근데 뭔진... 뭔진 안 꺼내실거 같은데 일부러 몰래해볼거야 확인해야되니까 꺼내실거 같은데 아 그... 그거는 확인을 해야되는데 저기서 엎드려서 보고있거든요 지금? 어 나 발견했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막았어 어 여기 올라갈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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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딴데로 안돼 리드님 레벨업해야돼 너 몇개? 여섯? 몇개? 여섯? 저 저 저 혼동작전인거같아요 열 몇개? 오 금 많다 금 많다 금 많다 몇개가 뭐지? 오 pH 포켓몬이 몇마리님이 그런 스킬이 있어가지고 갈거다 건들지마라 잠깐만 가라 내 것이 되어라 어 슬리프 버리고 나도라 써야겠다 기록이 좋아좋아 근데 사과는 많이 있나요 우리? 근데 사과 많이 있을걸요? 그쵸 도티님 도티님이 아까 17개 정도 있다가 하시지 않았나 사과 4개 정도 있었나? 제가 집가서 확인할게요 우리 왜 이렇게 창고가 많아졌죠? 어느 사이에? 제가 그냥 나무판사님 바꿔놔 버렸어요 사과 26개나 있어요 오 많다 근데 리드님이 개발이 고여가지고 혹시 사과 낀 시간이 그때 근무킬거에요 아 아 지금 금이 20개 오 그럼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3개 갖고 있잖아요 네 23개에다가 하나만 더 찾으면은 4개인데 아 3개 3개 딱 되는데 하필이면 또 하나 크흐흐흑 그 하나가 제일 옛날 문제야 아 그래도 요즘은 빠져죽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배타고 배타고 옛날에 빠져 죽는 일도 있었는데 애들이 막 다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갖고 안 보여 오늘은 마지막인데 포켓몬 스킨 이름 부르죠 싫어 창피해 한 그릇 더 있겠다 아이드로펌프 아 근데 이거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손가락 흔들기 어 요즘 많다 소리 막 따라해 안돼 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애들 초코더치미님은 뮤우림토리 따라 하셔야 돼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샤아압 빈샤아압 홍달님 나왔어요 한개? 네 나왔어요 오케이 리드님 레벨 몇이에요? 저는 62에요 62? 그러면 어 사탕이 세개 늘어나니까 여덟개 오! 리드님 사 1원만 더해요 그러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하나 먹을래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교환하고 올게요 오케이 아 제발 그란돈 같은 거 드세요 제발 제발 레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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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것도 뭐냐 높은 세대 떴으면 좋겠다 맞아요 앞으로 이런 1세대 이런 하하 근데 1세대 중에 뮤가 최강이지 않나 뮤치가 뮤치가 최강이죠 네 뮤치가 이겨요 빨간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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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색 빨간색 손가락 흔들기 빨간색 가자 빨간색 빨간색 고고 이래놓고 뮤치 뜨는 그런? 아 안 돼 왜요? 빠이요 빠이요? 리자몽 맞는 속성으로 그나마 바뀌네요 흠 야 지나 쩔게 하는데 1원만 더하면 이제 나도 바꿀 수 있어 나도 1원만 더 해야돼 이번엔 리넨님이 저보다 1업이니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걸리니까 레벨 높아서 아 그렇겠다 이어보자 아 금캐로 간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날개치기 회오리 불꽃 버티기 버티기? 버티기? 네 아 근데 아 빠이요 망했는데 이거? 아 그럼 제가 루기야 뜰게요 지금 뭐 뜯는 거 정해났어요? 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루기야 떠야겠다 이거 저쪽에 이미 루기야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안 되네 양띵님이 루기야? 저쪽 띵님 바꾸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바꿨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제일 높으셨던 게 콩콩 님이니까 양띵님은 뭔가 전반적으로 운이 좋아요 떨죠 아 나 밝아서 바로 없다 아 저 제가 드릴게요 레벨을 핏어요 레벨을 핏어요 두 개 제가 두 개 드릴게요 저 레벨을 핏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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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던지고 왔어요 그거 하나만 빼고 리드님 다 주세요 아 진짜 많았어요 옹달님 내가onstر 줄게 저기 어 네네네네네네네 여긴 없어요 여긴 없어요 오 네네네네네네네 오 네네네네네 오 네네네네네네네 오케 굿 어 집안에 뭔가 오 저 70이예요 저 바꾸러 갈게요 오케이 이번엔 제가 구경 못 갈 것 같아요 어느 색깔? 어느 색깔? 루기야는 검정색이에요 자 자 자 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라 꺼내요 꺼내요 프레셔스 볼 얻었다 이건 뭐하는 볼이지 그건 고기암볼이에요 고기암볼? 여기 하나 뽑으면 돼요 음... 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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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기야! 루기야 루기야? 루기야? 거짓말 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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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짓말 같은 일이 말하는대로 특집? 말하는대로 tor свои 어 맞나 잠깐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Dragjin 이제 grip 저기 여기.. 사탕 하나.. 네 저희 집 갈게요. 거기로.. 루기야?! 아니요 아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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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홍금로 갈게요. 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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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저 하나 줘 저 하나 줘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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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좀 있으면 레벨업인데.. 어? 홍다니 저랑 토키면 바꿀래요? 어? 제가 지금 불속성이 없거든요? 어? 그럼 좋죠 대검기나 루기와 둘 중에 하나 같이 가실래요? 한 명한테 건설 2개 몰아줄거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루기아랑 파이아랑 먹고싶어요? 네 여기 우리 홈 홈으로 갈게요 저희 이거 속성 맞추죠 이제? 어 다 맞추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아직 지워서 아 루기야 아깝다 자 루기야 승리를 위해 가라 아 왜 막팔인데 높은 애들이 안나오냐 레쿠자 따라 레쿠자 따라 레쿠자 싫어요 레쿠자 이상하잖아 난 세레비 난 세레비 뜰거야 오 드래곤다이브 있나? 네 드래곤다이브 있어요 루기야 루기야 진짜 좋아요 저희 에이예요 잘 키우세요 스케일 잘 나왔어요? 네 좋아요 스케일 잘 나왔어요? 네 궁달캐리 궁달캐리 고고 다른 분들도 빨리 뽑아야죠? 지금 51인데 51분인데 저만 뽑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높은 애들이 하나도 안보여요 경험지도 얼마 안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속성 뭐에요? 속성 강철 강철? 이랑 악 여기와서 닥트리오 잡으실래요? 어 레벨 몇에요? 어디요? 여기 대부분 30 대부분 30이 여기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네네네 찾아주세요 찾아주면 제가 때리러 갈게요 오키오키 여기있다 여기있다 판타민아 몇개나 먹고 틀러나? 여기여기 27이랑 30 두번이 잡아요 두번이 잡아요 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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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0도 오케이 와 정말 그지같이 오르네 아까전에 불명이 스폰에 키링키랑 많았는데 스폰 여기 플라 여기 비브라바 비브라바? 그 비브라바가 지나면 플라이곤이 되더라구요 네네네 어딨지 리드님? 여깄다 오케이 오케이 비브라바가 지나면 플라이곤이 되더라구요 몰랐어요 얘는 두중에 한마리 잡으면은 레벨을 파실거 같아요 오케이 오 얘는 레벨이 높네 오케이 한마리 잡았고 자 한마리째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아니 사실 얼마 안남았어요 잠깐만요 스폰 가볼게요 스폰에 키링키가 나와있지 않을까? 코로나 여기 골덕좀 있는데 스폰에 골덕이 있어요? 여기 물쪽에 물쪽에 갈게요 우와 대강기 레벨을 파기 왜이렇게 쉬워 어? 벌써 이 옆에 있는데 어디쪽이지? 스폰에 왔는데 스폰에 와서 뒤로 돌아서 일단 물쪽으로 와요 물쪽으로 네 물로 들어가요? 아니요 물쪽으로 와서 왼쪽으로 왼쪽? 어? 바다쪽으로 안갔어요? 바다 오른쪽으로 갔어요 바다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바다에서 왼쪽 использ 왼쪽 왼쪽 오 여기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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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원하십니까? 뭐를 원하냐고요? 세레비요 홍다님 일로와 홍다님 일로와 왜요? 어딘데요? 파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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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딘데요 지금? 파도타기 파도타기 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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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킬? 비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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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껌정 할까요 뭐 할까요? 껌정이 꿈을 이뤄주는 색깔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세레비는 껌정이야 아까 파도타기 아 엔테이 나왔어 엔테이 전기계 아닌가? 전기였던 거 같은데 아 이거 비바라기 버리는 게 낫겠죠? 비바라기요? 비바라기 버리셔야죠 아 그게 비바라기가 만약에 첫 턴에 있잖아요 그걸 쓰고 사람 안 물면 그 다음 턴분이 그냥 다 안망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낫 것 같아요 크으 이쁘죠? 크으 타고 날아다니면은 크으으 간지작사 간지작사 나는 뮤볼 타나? 크으 크으 어 나도 엔테이는 강하든 탈수 있어 못타요 못나라 이 쪼만에 타면은 너무하지 어 나 탔다 엔테이 탔다 어 엔테이 탔는데 개개운데? 오 좋아 좋아 어 그래도 우리는 진짜 다행히 우린 떠는 게 전설이 한마디씩 어 전설이 한마디씩 일단 전설이 그래도 스탯이 좋으니까 응 개설 봐야겠다 봅시다 어 얘 불인데요? 불이에요? 네 엔테이 불이네? 화염방사 뽐내기 덧밟기 째러보기 인터넷 화염방사가 제일 좋고요 나 마스터볼 하나 있는데 어 어 빨리 아무거나 레벨 높은 거 잡아요 엔테이 엔테이시라고요? 네 엔테이는 불 아닌가? 네 불이래요 전기인지 알고 있었어 오 오 얘 걸어가는 거 개빨리 오 오 으 빨리 아무거나 잔반보 같은 얘 나오는 거 잔보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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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글 기술도 안 봤는데 이때까지 위글 잡아놓고 맞다 여러분 집에서 아 집이래 그 피씨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랑 레벨 높은 거 가져가죠? 풀대전 같은 걸로 해서 네 저 지금 그거 하고 왔어요 저는 여섯 마리가 끝인데 저 여덟 마리인데 아 이게 야도란이랑 비브라바랑 모하모 그때 삼식님한테 받은 거 있는데 모하모 갖고 가야겠다 어 단단지 42래 이거라도 잡아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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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지는 진화가 없어요 근데? 다 있을 거 같은데 다 있을 거 같은데 아직 배틀 중이네 지금 에이 진짜 단단지도 있을 거 같은데 없네 3분 남았다 아 야 이제 되니까 막 이제 49짜리 꼬링키 뭐야 이거 이거 홍달님 홍달님 스포 와보실래요? 어 이게 오류씨도 있는데 체력이 개 많거든요 어디 어디 우리 체육 그 대결장 뒤로 돌아오세요 아 그거 가끔 막 체력 막 아 그거 그냥 오류에요 그거 아 오류에요? 아 이거 잡으면 개쩔 거 같아서 49래? 네 키링키 아 지금 다 그러네 뭐야 어 쥐어 쥐어 저를 안 싸울 거에요 아 잘못 던졌어 왔다 잡았다 프레셔구나 누구 프레셔에요? 프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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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도 프레셔 뽑았다 한 줄 알았어요 저쪽 자세에 못 나왔으면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좋은 거 나오셨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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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달님 네 저 파도타기 기술 번진 남아 있어요? 아니요 아 쓰면 없어진 거예요? 네 한번 스니까 없어졌어요 어 그거 원래 남던데 아 원래 남아요? 게임에서? 네 원래는 남아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 뭐지? 필수 아니요 그 파도타기 남아요 필수 그거라서 원래는 다른 것들은 없어지는데 파도타기 필수라서 원래 남아야 되는데 갑자기 래 데모기가 생각났었어요 아 괜찮아요 아 쉘 블레이드 때문에 다 쓰고 다닌 괜찮은지 파도타기 테스트 해봐야겠다 얼마나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딜러가 두 마리고 네 마리는 서포터거든요 흫흫흫흫흫 나무킹이랑 초현몽만 딜이 좀 나오는데 초현몽은 또 딜이 별로 안 나오고 어? 기술 머신 방어? 어? 어? 어 기초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근데 뭐 한 두 마리로 싸우 밖에 없어요 저희 그러면 기술 머신 같은 거 모아서 배워볼까요? 저는 패스 되어 있는 게 트릭붐이랑 쪼아대기 쪼아대기 쪼아대기? 아니야 파이어에게 가르치기에 너무 좀 그런 거 같아 저 도깨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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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깨비불 내가 배울 수 있나? 도깨비불 좋지 않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방어가 제꺼 이게 누구냐? 저희 학창한테 배우게 할게요 그거 기술 그 머신 들고 포켓몬 오른쪽 클릭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배워볼래요 그거 도깨비불 이게 아까 그 사당대로 있던데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도깨비불 특성이 뭐예요? 불 제꺼 엔테이가 불이라서 엔테이 쓰는 기술 중에 불 필요 없는 거 있거든요? 아 무기가 특공이너라고 특성이 올라갔네 좀 아쉽다 아 그래요? 쓰읍 아 그게 좀 아쉽네 저라고 괜찮아요 스키이 괜찮으니까 도깨비불 화상이네 아무것도 쓸데가 없구나 기술 공격이 없네 근데 이거 파이어 괜찮은 거 같아요 홍구님 홍달님 이거 뭐 불꽃 가동인가 그거 있어가지고 이거 깔고 시작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이브이를 한 번 보여주고 아 이브이를 보여주겠 아 연합말이랬지 네 이브이 한 번 볼래요 어 어 맞아요 이브이 보고싶어요 홍구할게요 맞다 진화시켜요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그거 우리 웃기게 할래요? 이브이 소환하고 눈앞에서 진화시킬까? 염장잼 앞에서 눈앞에서 진화시킬까? 부럽지 부럽지 근데 이브이 왜 이렇게 안 이쁜거 같지? 이거 이거 천둥의 돌 도 있어요 아 패치를 해야 좀 천둥의 돌 이프의 돌 저 마침 물의 돌 도 있어요 지금 제 나무킹이 판별이라는 스킬을 배웠거든요 판별? 판별? 판별 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다 아 예 헐 아 맞다 그거봐 연속으로 쓰면 안좋아요 니테더 쓰면요 막 갑자기 막 피디타면서 막 눈에다 별이다가 뜨고 스킬이 안맞아요 아 근데 버릴 스킬이 없는데 왜왜왜왜 나무킹 뭐 뭐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 딜링 주 딜링 스킬이 노말 힘껏 노말 힘껏 버그 히저크로스 그레스 리프블레이드 이렇게 있고 흡수가 하나 있거든요 흡수는 버리면 안될거 같아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판별 쓰면 막는거 말고는 공격 못하니까 굳이 안 배워도 될거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다 공격만 있으면요 이게 그거거든요 너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그렇게 돼서 방아스피 같은거 하나 좀 있는것도 괜찮아요 판별이 몇 번 막아주는걸까요? 한 번? 네 한 번이에요 연속으로 쓰면 안돼요 한 번이면 버려 한 번 막아주고 똑같이 헤링키에 파이코키네시스 있는데요 에? 파이코키네시스 파이코키네시스 누구요? 헤링키 아 그 그 에스포츠 딜 네 그니까요 왜 뮤는 없어? 뮤는 걔는 그거에요 에스포 너는 왜 이렇게 평화주의자니 속속만 에스포 어 열두시다 오케이 자 갑시다 빨리 모이자고 하죠 저쪽 다 못볼게 저쪽 다 못볼게 갑자기 뽑고 계신가 본가? 볼까요? 와 룩이야 저 저기 블레이머 타고 놀고 계시네 누구야 누구야? 그 저기 아 이거 우리 우리 포켓몬이잖아 그거 블레이머 내꺼 아니야 이거 우리꺼잖아 우리꺼 타고 날아다닌거야 지금 12시라고 칠까요? 네 일단 첫타임에 야도란을 꺼내서 일단 자 재우고 시작해 아 근데 재우는거 어 좀 방송상은 좀 그런거 같아 저도 야도란 있는데 이거 이거 내꺼였어 이거 내꺼였다고 내리잡어 내리잡어 우리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 와 거기 무슨 전당포에요? 전당포에요 거기? 전당포에요 거기? 전당포 같은데 여기 우리 아이들 네네네네 제각참 그게이 막 근데 사실 정이 안 가는 아이였어 정안간다 제각참 정안간 사실 저아이는 필요가 없는 아이라서 진짜 진짜 전당포 같았어 방금 어 여기 양탱이 형하고 삼식님 어디에 계세요? 스폰 스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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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이는건가? 어디갔지? 이렇게 아멘